반갑습니다 여러분! 기계식 키보드 굉장히 좋아하시죠? 막상 사려고 하는데 뭐 청축이니, 적축이니, 갈축이니 잘 모르시겠죠? 저 같은 경우는 갈축이라는 스위치 요런 느낌의 키보드하고 핑축, 무서움 적축이라고도 하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청축이라고 굉장히 흔한 아이가 있는데 짤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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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눌리는 그런 스위치가 청축인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오늘은 요 두 개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쪽이 이제 갈축 스위치 그리고 이쪽이 핑축입니다 스위치 색깔이 핑크색이라 그렇고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요기는 키가 마지막 바닥을 때릴 때 딱딱딱 경쾌한 소리가 나고요 키를 넣었을 때 키가 올라오면서도 소리가 좀 더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핑축은 무소음 적축이라는 이름답게 키가 마지막 바닥을 때릴 때도 크게 소음이 나지 않고요 올라올 때도 소음이 아무래도 훨씬 조용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 두 가지인데 제가 한번 타자를 치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olly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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jij welcome to you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적으로 개인 취향을 타는 물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입하시기 전에 타건 해볼 수 있는 가게에 가가지고 직접 한번 쳐보시고 골라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비디오 때 뵙도록 할게요. 들어가세요.